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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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초이스 고대로 닦아놓고 다니는건 처음 아니야? 진짜 처음이야 완전 웃겨 김 좋아해 채용이는 파도 좋아할 것 같아 쵸만 넣은데 왜? 파는 좀 걸래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그런 게 있나? 막 한복 입고 밥 먹는 게 있나? 맛있지? 우리가 아침부터 이렇게 끓여야겠다. 만두, 만두! 아, 나 그거 완전 싫어. 완전 맛있다. 아, 김치. 제발. 추워. 너무 추워. 맛있는데? 뭐지? 이건가? 오우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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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. 맛있게 해주세요. 음. 음. 뭐해요? 뭐해요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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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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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거 떡병 아니야? 이거 떡병? 와우. 예이. 아까 맛불따프였는데 어디 갔어? 음. 오오. 이게 그거 코리안 대상인데. 어때요? 먹어. 같이? 맛있어. 맛있어. 왜? 무슨 의미야? 와우. 오! 맛있어. 나 떡병에도 뭐라고 해야 돼? 떡병. 양념은 맛있는데. 그래? 맛있다. 밥 먹으면 빨리Eu motivation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